치킨 인형은 알고 있다! 토이칸 출동! 자, 여기! 이건 곰돌이 아저씨 팔 같지? 정확히 검사해봐야겠지만, 지금 봐선 그런 것 같아.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? 이번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, 치킨 씨야. 보다시피, 치킨 씨가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말을 잘 못하고 있어. 검사 결과, 그 팔은 곰돌이 아저씨 것이 맞아. 어떡해! 곰돌이 아저씨는 찾았어!